자 나우가 8.38 am 아 여기 지금 뉴욕의 분야 표혐사치 여기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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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비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후 11, 2019, Sunday, Today Morning 2 비디오가 ES가 돼서 뭐하냐, 메모리가 Short돼서 ES도 2 비디오인데 Other file래서, 근데 Today Morning 파일이 ES가 돼서 자꾸만 이게 막 스케치되는거 유튜브 비디오 업로딩을 해도 I am new to 2 비디오인데 Only 1 비디오, 믹스가 돼가지고 타이틀하고 콘텐츠하고 믹스가 돼서 그런 케이스가 돼서 Under focuser, change 하나 보다 내가 올드, IELTS도 올드 비디오인데 보니까 Today Morning 비디오가 ES가 돼 링크를 막, 링크를 갖다가 막 체크하는거죠 맥피스다 프로젝트, HSW다 프로젝트 지금 페이크 진영훈이 퍼크 남나 봐 스케어 셰프야, 여기 아이고, 우리 버트걸 나가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여기가 아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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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창하고, 아, 아, 아이고 비하니깨또가 있어 장창하우 딸 자 먼저 봐가지고 오라고 니가 노차인이잖아 나우 투데이 언더센터입니다 올라가죠 차에 에이 포리